인천 환경운동연합이 가습비 살균제 피해자 다큐 상영회를 12월 5일에 진행합니다. 상영회는 가습비 살균제로 폐손상 등으로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가습비 살균제 참사의 문제점과 문제 해결 현황에 대해 인천지역 피해자들의 환경단체 회원들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또 피해자 2명의 사례를 다룬 다큐영화 시청 후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듣고 나누는 시간이 마련됩니다.